신명기 1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록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랩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네아까지 열하루 길이었더라. 마흔째 열한째 달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해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왕 시온을 처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로스에 거주하는 바상왕 옥을 처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합당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랩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내객과 해변과 가나한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줄이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에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즉 나홀로 어찌능이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때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사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의 공장이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2024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 첫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지난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피로를 따라서 더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하셔서 나눌 수 있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또한 성도들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한동안 신명기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신명기 말씀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의 다섯 번째 책입니다. 저자는 1절 말씀에 나오듯이 모세죠. 모세가 언제 이 책을 적었느냐 하면은 이제 출애굽하고 40년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가난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난 땅에 들어가기 직전 그 요단강 동편 보압이라는 지역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주시는 말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설교 말씀이죠. 크게 두 번을 걸쳐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 우리 가지고 있는 한국 성경의 이 책 제목은 신명기라고 되어 있죠. 신명기, 새로운 신자를 써서 새로운 명령, 새로운 개명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실은 여기 기록된 말씀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아주 새롭고 또 완전히 생소한 그런 말씀을 모세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전했던 말씀을 다시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또한 일러줌으로써 이제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어요? 다른 게 아니죠.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뜻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제대로 행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게 40년의 광야 생활의 근본적인 이유 아닙니까? 이제는 그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가난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들어가서 또 광야와 같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 라고 모세가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줌으로써 이스라엘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인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그러지만 영어성경에 보면 두드라남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드라라는 그 뜻은 세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요즘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재탕이라는 겁니다. 재탕. 했던 말씀을 다시 한 번 또 하는 거예요. 왜 또 합니까? 필요하니까 하는 거죠. 왜 필요해요?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모세가 다시 한 번 권면하고 또 가르쳤던 것이 오늘 저희가 나누는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은 모아 평지에서 전해졌다. 5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 동편에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다다라서 이제는 멀리서 바라보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데 모세가 중요하게 하였던 것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얼른 저 강을 지나서 요단을 건너가서 가난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이스라엘이 바르게 서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모합에서 이스라엘을 가르칩니다. 그 가르치는 내용의 첫 번째는 다른 게 아닙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호랩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네아까지 열하루 길이었더라. 3절입니다. 마흔째 열한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선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 그랬어요. 2절 말씀해 보면 열하루라는 단어가 나오고 3절 말씀해 가면 마흔째 해가 나옵니다. 우리가 기억합니다. 홍해를 건너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신해산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신해산은 아라비아 반도의 남편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거기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이 약 1년여를 머물게 하시는데 그 신해산, 오늘 말씀해 호랩산이라 그러는데 호랩산과 신해산은 같은 산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같은 산인데 봉우리가 다르다. 다른 산이다. 같은 지역에 있는 산이다. 말이 많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호랩과 신해산은 같은 산으로 여기는데 그 산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신해산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삶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받은 게 어디냐? 호랩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신해산, 호랩산에서 가데스바네아라 그랬습니다. 가데스바네아는 가난 바로 인근 지경에 있던 지역이었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열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 겁니다. 짧은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가 얼마나 되었느냐? 마흔 해, 40년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죠.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옵니까? 신해산에까지 간 것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한 지 석 달 만에 신해산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가데스바네아 열 하루면 가는 그 길을 얼마를 걸려서 갔느냐? 40년, 근 40년이 걸려서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었죠. 이스라엘의 불평과 불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신실하지 못한 모습, 그들의 삶의 모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광야에 머물게 하시고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열 하루면 갈 수 있는데 그 열 하루를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새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데 혹시 우리의 불순종과 불평과 불만과 우리의 연약한 신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지는 않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 스스로로 돌아보고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날, 첫달,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라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아는 말씀이지만 돌아보고 그 말씀을 더욱더 굳게 붙드는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연기를 가지고 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쫓아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께서 또 오늘 가족과 함께 하시는데 사랑으로서 나누시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새해가 될 수 있습니다. 복된 새해가 될 수 있습니다.